암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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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먹었죠? 네. 네. 맛있어 이거 이거 제가 센스 없다고 할거잖아요 아니야 맞고자 어때요? 맞고자 총놈 다 흘러내려 빨리 딱 뽑아서 예 이거 꽂힌게 아니라 이거 과일에 얹혀진거에요 사이드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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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주처럼 약간 아저씨 무슨 센스있는데 나 사이드에요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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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안 해요, 가방? 가방이 좀... 뭐야, 뭐야? 가방이야? 네. 아, 안 되는데, 아... 형, 저도 좀 가방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방 얘기하는데 내가 수름돋았던 거 같아. 내가 가방이랑 좋쳤네, 아... 너무 좋아. 너 저 카메라 가방 좀 버리라고 있어. 어? 야, 너 누움이냐? 네? 저 카메라 가방 좀... 내가 볼 때는 정국이는 그래도 카메라 가방일 것 같다, 뭔가. 안 된다, 진짜 이거, 진짜 이거 사줬는데 카메라 가방 내면 진짜... 왼쪽은 벌리네, 왼쪽은. 이야, 딱 됐네. 잘 어울리네! 길이 조정하면 된 거야, 이거. 짧게 조정할 수 있어. 안에 수납 공간은 많아요? 왠지, 왠지 카메라 가방 두 분야일 것 같은데? 수납 공간이 부족해 보여. 그래도 두 분야, 멋질 수 없지. 정국아, 그래서 형은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가방을 만들었어. 그러면 좋은 거 한 거 생각났어. 진영은 뒤로 매고. 아니, 아직 그렇게 하지 말라고. 두려워해.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만 사오는 거잖아. 진영이 분양 가방을 상상해줬 거 아니야? 25억을 썼는데? 검맨 짱짱이야. 야, 야, 탄이 집해야겠다, 이거. 야, 검맨 고급? 고급집으로 만들 수 있어. 하나, 이리 와. 와, 이거. 탄이 집해도 되겠는데? 안 맞았는데? 고양이였으면 좋아했겠다, 야. 야. 케이크 맛있냐? 원장님이 다 먹어줘야 되잖아. 케이크 맛있어? 이제 뜯고 온다. 여기 먹으면 안 돼, 여기 먹으면 안 돼, 여기 먹으면 안 돼. 맛있어? 앉아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? 앉아. 앉아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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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이거 딱 누나의 퀴즈이예요. 당신도 앉아. 맛있어. 퀴즈이예요. 예 C. 아우, 배고 있다. 가방 버려야 돼, 이 쓰레기 털이 날까 봐. 그래, 정말 зон 벌려야 돼, 나 зon 벌려 하고 가방 사는 거야. 에, 뭐야? 왜? 야, 너는 안 그러면 되겠다, 야. 나, 나, 나. 이 안을 들어갈 거 같아. 들어갈 거 같지 않아? 조용히 해라! 가방 안에, 가방 안에 버리는 거예요. 어이야! 2분간 DANIEL 뭐야 이거 여기야 뭐 얼마 없네 정구아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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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었어 너무 귀여워 . . . . 이거 버릴 수가 없어 버려야 돼 카메라 가방은 틀려야 돼. 너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이 가방 둘 다 없을 거야. 그리지 너 저거? 나 다 알고 있다. 하나 버린다고 하나 데리고 다 알고 있다.